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용규유리님 이건 제 질문이네요 혹시 좀비고 OST 앨범을 출시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펀딩이라도 좋으니 꼭 소장하고 싶어요 엘프고 같은 한정 이벤트 OST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왕성 OST가 너무 좋아서 계속 마왕성만 플레이했었는데 이벤트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못 듣는 게 너무 아쉬워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이 짧은 OST도 3, 4분으로 늘려서 수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면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당장 구입 그런가요? 펀딩 하나요? 근데 물론 사실 좋아해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저희 좀비고가 음악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앨범을 내는 건 사실 조금은 두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해주신다고 생각해서 냈는데 잘 안 팔리면 그게 이렇게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사랑해주시면 정말 언젠가 한 번 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앨범 내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 사비로 사실 건가요 나오면? 당연하죠 구입 구입 네 간담회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적초님 어썸피스 회사 내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저보다는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썸피스 회사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아도니스 회사님 아도니스님이 저희 정말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시킨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 시킨 거 맞잖아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시킨 거 아니고 지금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웃기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분 물어볼까요? 어썸피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어썸피스는 가족 같은 분위기죠 왜 웃으시죠? 네 그럼요 일단 저희 어썸피스 내 친구분들도 계시거든요 서로 원래 알고 있었던 저 같은 경우에는 어썸 버선님과 친구이고 친구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메리트인 회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치 군대로 치면 동반입대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또 한번 뭐 물어볼까요? 희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썸피스요? 정말 좋은 회사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 두리인님 2019 할로윈 때 속임수 광대가 하루도 안 되어서 다 깨버렸다고 하는데 혹시 어썸피스 직원분들 아도니스님 포함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하루 만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요 실제로는 그래도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처음에 아도니스님께서 이거 99999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악덕이었죠 제가 9999로 해야 한다 이거 유저분들께서 못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도니스님이 옳았습니다 정말 유저분들의 실력을 제가 오히려 과소평가를 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999999 5개 하자고 했는데 한 자릿수 빠졌어요 에셀님이 강력하게 이거 절대 못 깬다 이거 못 깨면은 이벤트 망한다 이래서 그래서 저도 겁나가지고 이제 낮췄는데 하루 만에 다 깨고 막 어선피스에 뭐 이걸 미션이라고 준 거냐 뭐 이러면서 유저분들이 그러셨죠 예상을 뭐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했는데 저희도 많이 놀라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해뜰나님 자 이거는 간담회 단골 질문인 것 같은데요 픽셀 드라마 옛날에 정주행하고 갑자기 생각나서 최근에 또 봤는데 그 다음 만에 언제쯤 나올까요 정말 정말 재밌게 봤어요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말이 궁금해요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 사실 이제 픽셀 드라마 제작은 온전히 제 의지에 달린 건데 좀비고 다양한 업데이트 준비를 하면서 게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픽셀 드라마 만들 시간이 계속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스토리 모드 끝날 것을 약속드렸고 이따가 이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마무리 되고 나면 저는 내년에는 픽셀 드라마를 한번 좀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 뭐 카페도 그렇고 문의로도 픽셀 드라마 언제 하냐고 계속 연락이 많이 오죠 전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픽셀 드라마 맞습니다 저기 대만 유저분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와 국민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 지구촌 드라마요 그렇죠 글로벌 최소 아시아 드라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정말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요 취소된 거 아닙니다 다음 질문 가도록 하죠 집돌주님 눈요미 마을에서 받은 소원석은 언제 쓰이는 건가요? 창고에 박아두고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이는 건가요? 저희가 이 소원석을 소원석이잖아요 눈요미가 그렇게 많은 눈을 내리겠던 소원석이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정말로 이루고 싶은 소원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소원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저분들이 이 소원석을 꼭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 중이고 그게 어떤 걸 쓸 수 있을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되는 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죠? 그쵸 사실 농담삼아 고객센터 문의의 절반이 소원석 어디에 쓰는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는 진짜입니다 진짜인가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혹시? 우리 에스엘님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참고해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용도를 반드시 이제 언젠가는 말씀드릴 거니까요 어디 팔지 마시고 고의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 될 주식 같은 거니까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상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떡상 떡상 가자 분명히 갖고 계신 분들 나중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죠 비경님 작년 오프라인 행사인 좀비곡 콘서트에서 정말 철저한 준비와 퀄리티 높은 무대에 감동받았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오프라인 행사도 꼭 가야지 하며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오프라인 행사가 있다면 어떤 행사를 계획 중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연언니 비중 좀 늘려주세요 헝헝헝헝 우리 예쁘고 멋있고 쿨한 아연언니 그래서 질문이 아연언니 비중 늘려달라는 건가요? 오프라인 행사 계획 중인지를 물어보신 건가요? 네 아무튼 전자겠죠 일단 저희도 너무 아쉽죠 너무너무 아쉽죠 저희 특히 올해 같았으면 이제 곧 7월 달에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용산에서 심지어 저희가 장소도 다 예약이 돼 있었고 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에는 이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어떤 행사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행사를 할지 미리 저희가 준비한 건 없고요 그죠? 응 정말 작년에 저희가 콘서트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 농말차님은 안 계셨었나? 어 저 있었는데요 네? 심격! 공포! 실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유럽돼도 그랬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착각할 만한 게 그 콘서트 직전에 들어오셨죠 그죠? 어 아마 엘프고 중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거예요 아 아도미스 뭐하냐고 당근 당근 하니스님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선피스도 이제 한 서른다섯 명 되나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심지어는 농말차님의 그림을 가지고 콘서트 무대에서 이제 이야기도 했어요 농말차님 없었다고 네 아무튼 저희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행사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프라인 행사는 저희가 또 열리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은유님 만약에 농말차 그것입니다 흰앤 어선링 애세님이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 먼저 구해줘야 할지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아 기대하게 되겠다 아프님 믿고 있습니다 설마 믿고 있어요 저 수행 못해요 여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렸어 저는 일단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고요 만약에 그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전 두 번째로 저만 빠지고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아 진짜 제가 다 구 제가 희생을 하고 구해주겠다는데 뭘 우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마저도 안되면 현실적으로 제일 멀리 있는 사람부터 꺼낼 겁니다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요? 지금 제가 제일 멀리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일단 희네님은 아닌 것 같고요 희네님은 뭐 알아서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순서는 뭐 어떻게 제가 이걸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질문이 지금 보면은 직군이 이제 그래픽팀 뭐 운영팀 기획팀 개발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군을 먼저 구하겠느냐 그래야 좀비고를 살릴 수 있겠냐 뭐 이런 질문으로 해석하는 멤버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오히려 진짜 아무 선택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한 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빠지겠습니다 물에 버릴 수 없으면은 준비고 큰일 나는거 아닙니까? 꼭 그렇겠습니까? 아마 또 다른사람이 할수도 있는거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모두를 구할겁니다. 다음주 질문